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찬TV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4.10 부정선거 박살,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을 위한 제2의 4.19 국민 대혁명, 제2의 5.16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강훈 목사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사실상 이번 4.10 부정선거로 범야권이 압승을 한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폭망한 국민의힘에게 기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님 4.10 부정선거 파헤쳐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시켜주세요. 제2의 4.19, 5.16 국민 대혁명을 일으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행정권 같은 대통령의 칼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죠. 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 이제 국민 조항권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에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선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 전산학 박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호소문 발표 황교안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 박살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여러분 우리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는 혁명 뒤집어 엎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DC인사이드 무소속 갤러리에 부정선거 주범 전산 서비스를 없애는 자 내용이 대단함. 다음 내용은 호주 교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장재현 박사랑 같은 코스로 공부한 전산학 천재라고 함. 글자가 작은데 내용은 어마무시함. 자 선관이 써버 자료 없애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학교도 3년 이상 자료를 보관한다. 이걸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으로 탄핵되어도 마땅하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주범 전산 서비스를 없애는 자 해외 동포 천재 전산학 박사 부정선거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달려 있다. 전산 서버 없애는 자가 범인이라 공표한다. 필자 남편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었으나 이번 4.10 선거 통계 조작 결과를 보고 필자에게 대노하여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 남편은 부산고 출신의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과 석사 호주 울릉공학대학 전산학 박사이다. 한국의 전자통신연구소에서 20년 근무 후 호주에서 전산학 박사 취두국 호주 알카텔 프랑스 통신회사에서 10년 근무했다. 이 박사의 전공은 전산과 관련된 거며 88올림픽대 전산망 비밀 프로젝트를 이끈 경력이 있다. 지금은 은퇴한 지 15년이 되었고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이민자이다. 충격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해라 부정선거가 분명하며 이렇게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금은 모국은 전산조작전쟁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내치 외치를 그만두고 부정선거 조사만 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옷을 벗을 사람은 더불어 민주당이지 국민의힘 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당은 실제 잘한 것 같이 보인다. 넷째 천재 박사 전산학 박사 이 박사 정도 능력으로도 급하면 바로 하루 만에 부정선거 전산조작 밝혀낼 수 있다. 하물며 안티바이러스 만든 안철수 위원은 뭐하고 있는가 비겁자여 공범자가 아닌가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전산전문가 몇 분 모집하여 태스크포스를 끌여 조사하면 부정선거 일주일 만에 다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 컴퓨터 해킹은 아주 쉬우며 전산조작은 누워 떡먹기이다. 일곱째 선관이 서버 자료 없애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학교도 3년 이상 자료를 보관한다. 여덟째 당장 이걸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으로 탄핵되어도 마땅하다. 아홉째 이를 방치하고 침묵하는 안철수 이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천하의 호구이고 당장 역사의 죄인으로 추궁받아야 한다. 필자의 남편은 마산 출신으로 겉으로 아주 조용한 성격이나 한 번 불의를 보면 거침없는 강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다. 감안하기를 바라고 전산 작업에 손뗀 지 오래 오랜 사람이 IT 강국인 모국에서 선거에 전산 조작이 있는 위협과 증거에 침묵하는 전산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 번 경정을 울리려 이 글을 긴급하게 전달해 본다. 2024년 5월 6일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이 저도 아는 분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그야말로 박사를 냈습니다. 그 전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기자회견이 있기 전입니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부정선거 수사 의지 묻고 답해야 썩고 병든 선관위에 자녀 채용 비리 작태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수십 개 행정동에서 유권자 수를 부풀려 전체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중차대한 공식 부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이 복마전 선관위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수사 의지를 대통령께 질문하는 언론은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우리나라 최고의 기자이며 그 소속사는 최상의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설령 기자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질문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진정한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부정선거 문제 관련 언론의 질문이 없는데 대해 먼저 유감을 표시하고 철조한 수사를 통해 의역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시원스럽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했나요? 단 한 것도 물어본 기자가 없거니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침묵했고 오히려 생방송 댓글에서 부정선거 특검하라 성관이 특검하라 얼마나 난리가 나섰습니까?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작심 글을 남겼습니다. 눈과 귀를 틀어 막은 기자들과 그리고 윤석열 한자로 마이동풍 같은 윤희동풍 이라고 썼습니다. 비길데없는 국가 중대사 선거 부정 문제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지도자와 기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데 대해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 먹구멍 저 아래에서 짐승 울음소리만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기간 임내 행세하며 선거 조작과 개표 장난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제 자식들에게 자리 물려주려고 조선시대 음서제를 제멋대로 자행해도 서로 서로 눈 감아주는 썩어빠진 조직인 선관위가 엊그제 치러진 410 총선에서도 문자 그대로 또 헤쳐먹었습니다.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라면 또한 민주주의의 최후의 파수꾼 기자라면 당연히 채용 비리가 만연한 선관위 조직이 선거 관리인들 오죽했으랴 하는 전제를 갖고 수사 지시를 내려 선거 조작 전모를 파헤치고 왓치독들은 사정없이 취재 경쟁을 벌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든 언론사든 선관위가 발표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조작된 선거인 선거인 숫자와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로 당선자 대부분이 뒤집어진 망작을 눈여겨 보기만 한다면 사달도 이건 보통 사달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애국시민 수십 수백만 명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투표가 조작되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갓 사망사고는 외계인 배후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언론이 일련번호 없앤 바 코드 사전투표지며 철저하게 가려진 사전투표서 cctv며 98%의 어메이징한 조선노동당 수준의 투표율이며 이상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도 그저 개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비로 궁색한 말로 앞가림하기에 급급한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이 폐대기 쳐진 공정과 모월 상식에 오열합니다 이젠 아무도 믿을 자가 없고 또 어느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으니 말로 타이르고 호소하고 간청해도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으니 그야말로 악에 바쳐 국민 저항권을 기치로 내세울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주권 상실을 확인한 국치일이기에 태극기 조기를 달아 애국 선열들께 침통한 마음으로 고해받칩니다 우리는 암흑 세력에게 빼앗긴 국민 주권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민주주의의 꽃을 밟는 것도 모자라 짓이겨놓은 이 선관이란 조직을 반드시 그리고 피리 해체해 버릴 것임을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국민 저항권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자 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는 황교안 비전캠프 포나르기 5월 9일 값진 국치일 대통령도 언론도 국가 기둥 뿌리가 썩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참 우습구나 선거 조작으로 국민 주권 훔쳐간 선관이 조직을 반드시 도륙 낼 것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사용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